안녕하세요. 대림성모병원 김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만모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모톰이라는 건 사실 이거는 상품명이죠. 만모톰이라는 기계의 이름이고 진공보조, 진공을 이용한 생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총생검에 진공을 걸어서, 백퓸을 걸어서 그 조직을 좀 더 많이 절제해낼 수 있는 그런 조직검사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란 혹을 이루지 않고 굉장히 산발적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돼있는 그런 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디 특정 곳을 타겟해서 조직검사를 하기 어려운 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만모톰과 같은 기계를 통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저희가 조직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기계고요. 두 번째, 석회화를 조직검사하는데 특히 입체정이 조직검사를 할 때 역시 만모톰과 같은 그런 백퓸을 이용한 그런 음압을 이용한 검사들을 저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혹이 매우 딱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조직검사, 총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혹이 너무 딱딱해서 바늘이 이렇게 튕겨나가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백퓸을 걸게 되면 혹이 안으로, 바늘 안으로 쏙 들어와서 더 조직검사를 잘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클래식하게는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만모톰이라는 조직검사 기계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성종양의 제거를 위해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양성종양에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증식성이다, 비증식성이라고 분류하기도 하고 아니면 섬유선종, 섬유낭종성변화, 유두종, 또 비정형세포증식증, 소엽성세포증식증, 또 평평세포증식증, 많은 종류의 양성종양이 존재하는데 이 많은 종류의 양성종양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방암 아직도 대학병원에 가신다고요? 왜요? 며칠 전에 어떤 환자분이 오셔서 본인께서 유방암 검사를 받으셨는데 초음파에 양쪽 가슴에 100개가 넘는 혹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년에 걸쳐서 50개가 넘는 만모톰으로 50개가 넘는 양성종양을 제거했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50개가 넘느냐? 한 번에 30개씩 양성종양을 제거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병원에서 초음파를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혹이 있지는 않았어요. 기껏해야 한 20개 정도의 양성 혹이 있었고 사실 그 정도의 양성 혹이 있는 분들은 간혹 저희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특별히 필요 없는 혹에 대해서 모두 다 혹을 제거해야 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저의 경우에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만모톰으로 제거하기에 참 좋은 혹이다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관내 유두종인 것 같습니다. 이 관내 유두종은 유두 바로 아래 생기는 경우가 흔하고 유두에서 피를 혈성 분비물을 나오는 경우가 흔한데 관내 유두종인 경우에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제거가 됐을 때 혈성 분비물도 없어지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내 유두종의 경우에는 만모톰으로 제거하기에 아주 좋은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비정형 세포 증식증입니다. 소협성 비정형 세포 증식증도 있고 또 편평세포 비정형 세포 증식증도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비정형 세포 증식증의 경우에는 무조건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종계를 형성하는 비정형 세포 증식증의 경우에 만모톰으로 완전히 제거를 해서 그 안에 유방암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6개월 간격으로 추적관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고요. 또 한 가지 완전히 제거를 했을 때 유방암이 혹은 상피내암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면 그때는 근치적인 유방절제술을 한 번에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수술적인 조직검사를 했다면 유방암 수술을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결과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유두종 그 다음에 비정형 세포 증식증의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1시간 기다렸는데 3분 진료하고 끝났다고요? 왜요? 네 오늘은 만모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만모톰은 기본적으로 조직검사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만모톰 꼭 필요할 때만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